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면은 나라 일 맡은 사람들은 맡은 바 일을 참 열심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과 공직자 사이는 계약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세금은 아주 그냥 열심히 거두어 가면서 회의할 일 안 하고 회의할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건 수사해서 이런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참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은 살만한 세상이겠지만 사실 선거가 무너진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은 참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늘을 찌르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자기 자녀들을 특히 채용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여당 측의 행안이 간사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 청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분들 항의 방문했을 때 기자가 이만희 의원의 뒤쪽에서 박찬진 사무총장을 항의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만희 여당 측 행안부 간사가 여러분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한국의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다뤘고 그다음에 여기에 거치지 않고 모든 주요 일관지들이 사설을 통해서 선관위를 맹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어우러져 가지고 두 사람이 사퇴했는데 이번에는 노태학 씨가 사퇴해야 되는 거죠 노정희 씨가 끝까지 버티다 사퇴지만 이거는 뭐 그냥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사 하단을 보니까 국민들의 그런 의견이 어떤 건가 제가 궁금해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한 분이 사퇴하면 다가 아니고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모든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라고 해서 아니면 선관위의 여러분들 임직원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Y님은 선관위 명칭을 다음과 같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 온실 위원회 선관이 필요 없다 앞으로 투개표 관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로 하고 수개표하면 말승 소지가 0%가 된다 대만의 여러분들 중공의 선거 개입을 우려해서 현장에 투표하고 투표함을 절대로 옮기지 않고 수개표하는 것이 아마 많은 영상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선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몇 시간 더 걸리면 뭐가 문제입니까? 선거는 절대 전산장비가 도입되면 안 됩니다 일단 전산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투표자들이나 국민들이 유관으로 선거의 프로세스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냥 수개표하고 한 장, 두 장 세면 되는 겁니다 여기 또 한 분은 뒷문을 열어놓으면 집계가 어떻든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사악한 짓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어? 저에게 이런 제보가 왔거든요 선거 관련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제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 분이 제보한 것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2020년도 4.15 총선의 공정성 문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장애 여러분들 폐지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놀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보완관리가 안 되냐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속구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 선거 개표 결과와 투표 당일 수표의 개표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한 국민이 한 것처럼 큰 차이나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대수의 법칙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당일투표 포본집단 사전투표 포본집단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선거의 경우는 표본집단의 수가 아주 큽니다 당일투표가 몇만 명 사전투표가 몇만 명 그러면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의 5군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격차가 난 거죠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특정 후보에게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주고 또 다른 특정 후보에게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과 당일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n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좌우진영 논리나 여야 좌파우파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의미로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구이자 독립기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항상 견제를 받지 않으면 장난질을 치죠 독립기구라고 도덕적 타락을 하고 보안업체를 수년간 수의계약하면서 채용 막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채용하라는 의미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을 혼돈하여 그동안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다 보니 속구리 선거가 생겼다 특히 대법관 등 사법부 출신들이 고진만 세고 자존심만 내세어 한마디로 엉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해봤다 노태학 씨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많이 개입 안 할 겁니다 실질적인 모든 살림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지겠죠 그러니까 선거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내부 직원들하고 선거를 진두지휘한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이 합당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자녀채용 문제뿐만 아니고 사변투표와 관련된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맹백하게 밝혀야겠죠 K님은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제의 근간을 위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중대범죄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라 이런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H님은 사퇴를 수리하지 말고 수사결과 범죄가 밝혀지면 파면을 시켜서 연금혜택도 박탈해야 된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진사퇴하면 땡이다 그건 아니죠 B님은 부정선거 조작선거욕을 검찰이 수사하라 조혜주와 양정철과 이견영이 저지른 부정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3구 대통령선거의 속구리 투표는 빙산의 일각이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이 소위 노동문들 사건을 보게 되면 서울의 전 지역에서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49개 선거구에서 전국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이런 김남국 씨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당일 투표에서 김남국 씨가 92.5표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서 크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장을 받을 때 145장 148장 정도 당일 투표에서 92장을 받았던 후보가 148 뭐 145 이렇게 받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주지 않고서는 가능한 이야기 아닌 거죠 이런 모든 증거들이 도둑놈들 사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의심이나 의혹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끝났던 2024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의심 의혹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다 밝혀진 겁니다 어떻게 밝혔냐 본인들이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찾아진 겁니까 득표수에서 표를 규칙적으로 이동한 증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규칙에 따라서 표를 이동한 겁니다 그냥 막 이동한 것이 아니고 그 규칙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냈으니까 그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손을 대지 않는 상태의 진짜 후보별 득표수까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심 의혹 자녀 특혜 채용은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 의혹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이란 것은 의심 의혹 차원이 아닙니다 다 그냥 까발리게 진 겁니다 어떻게 까발리게 진다 이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국회의원선거 다 나온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선거 도지사선거 광역시의 여러분 의회선거 기초의원선거 다 여러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진짜 책임이 있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반드시 나가야겠죠 내일모레 아마 나갈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안 나가겠습니까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이런 양아치 공직자 국가의 선거를 간장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구속해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 부정선거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기 다 이제 밝혀냈으니까 검찰 수사관을 대신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새서 다 밝혀낸 겁니다 4.15 총선은 다 밝혀낸 겁니다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본인들이 이런 발표한 본인들이 생산 제조 유통시킨 후보별 득표수를 그냥 떳떳하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무식함은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숫자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참 이 사람들도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영원히 남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국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 사안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20년 30년 50년 100년 아니면 영원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신하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범죄가 이미 밝혀진 마당에 아무도 사전투표 조작을 인지하거나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냥 뭐 묻고 넘어갈 건 모르니까 그러나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 조작했는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다 나왔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자녀 특채 의혹 사퇴 5월 25일 조선일보 여러분께서는 사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여러분 던졌더니 설문조사에 616명이 투표를 했지만 지금 정도는 한 3천 명 안 했겠습니까 결과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가 96%인 겁니다 선관위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 의혹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된다 충분하다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의견 남겨보니까 전주조사 및 비위자를 구속해야 됩니다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철저히 사실을 규명해야 행사처벌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로 해서 사직서만으로서 범죄가 덮여선 안 됩니다 파면하고 부정선거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출국금지 내리고 선관위 전반 수사 끝날 때까지 대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자녀채용과 같은 그런 표면적인 일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소위 사전투표의 득표수 증가와 감소 증감행위에 대한 부분을 철투천명하게 수사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사전투표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선거 무너지게 되면 엉망진창인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 호강하겠다고 이렇게 온갖 종류의 이런 박해를 무릅쓰고 선거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파헤치겠습니까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자유민으로 살아있는가 하고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선거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